다녀온 32개국쯤 어디가 가장 좋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팔라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팔라완 꿀팁이 담긴 일정표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럼 꿀팁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미소에 이메일 주소만 하러 왔습니다. 여기 특이하게 티켓이 이거라고 해요. 이게 티켓이래요. 에메라 주식이에요. 짠! 신기하게 짐이 이렇게 소유수 나옵니다. 저희 숙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리조트 이름은 더블잼 리조트입니다. 근데 엘니도 오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와이파이가 안 돼요. 이쁘긴 이쁘다. 의심부 계속 왔다 갔다. 인생사진 건졌습니다. 미국 덕분에. 인생사진 건졌습니다. 희겠죠? 엄마 들어갑니다. 응. 머신이. 엄마가 2030. 엄마가 2030. maki.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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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게 안뇨. 예앤? so. 일부 진흘. 따비 따비. 대미. 신부님 내려오. 좋아해. 예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다 귀여워! 땡큐! 안녕! 아 너무 귀엽다! 안녕!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하나, 둘, 셋! 땡큐! 너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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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2일차입니다! 탑핑 투어 하러 갈 거예요! 탑핑 투어 하러 갈 거예요! 엘미도 탑핑 투어! 탑핑 투어!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보면 여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예약하셔도 되고 여기는 어제 왔던 엘미도 피치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투어 하러 들어간다고 해요! 원래는 투어 한 대에 한 30명? 한 대에 한 30명? 한 대에 가방 아래에서 산다고 하는데 저희는 우리끼리만! 한다고 합니다! 그냥 물로 이렇게 이렇게 배가 들어간 건가 봐요! 자, 고민 좀 해보세요! 약! 가방 아래에서 기차가 유리갑을 지켜 Armen코에 끝난다! 여행사를 할 때 해외 방안에 그렇게 하러 간을 다가가 숙소는 또 하얀틴 동시에 10,000원에 해주고 첫 번째 공항이 이거 진짜 맛있죠? 완전 이뻐 언니 이거 봐요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귀여운가요? 너무 이뻐 진짜? 마크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졌네요 대박 대박 와 진짜 자연경관 보고 이렇게 간탄사 나오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이쁘다 썩크 땡큐 소코라 안에도 작아지잖아요 어 오 저렇게 집니다 great 땡큐 아 한 번씩 슬픈 프랑스 아 왜 이렇게 무현이 낸다 무슨 말이야 어 이거 마지막 인싸에요 마지막 인싸 됐습니다 원! 하나! 셋! 오! 소감 소감! 물이 너무 짜요! 와 진짜 여기서 이렇게 저녁을 먹을 줄이야 아니 저녁이 아니라 점심 아 다행히 하고 나서 너무 좋아요 댄싱 머신 아니 갑자기 비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5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쨍쨍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쭉 먹구름 지나가고 있어요 뭐하는거지? 만능꾼이야 만능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웩 이고 Sonic 다리를 내리면 안돼요 바닥에 닿아 바닥에 닿아 뭐 드릴까요?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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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건 뭐예요? 믹스 ème 네넥 오늘은 믹스 그럼 믹스 메인